코인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원 탈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실까요?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일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. 개별로 의원들이 전수조사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사건 조사 종결되고 법제화까지 한 뒤에 전수조사는 늦을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으시죠? 그게 그 시기가 그게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그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시기에에서 그냥 gostástico 주구구구구구구구!! 就是